안녕하세요. 코콜렛 판매하는 메리앤입니다. 잠깐 라방하려고 들어왔구요. 6시에요. 오랜만이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 제가 옷 사이즈 저는 155에 53kg에요. 제 몸만 보시고 피팅컷만 보시고 지금 피팅한 제품 보시고 맞으시는 분 득탄가로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구요. 옷 사이즈 입었어요. 박스티, 박스티 옷 사이즈와 팬츠, 고무 팬츠에요. 슬랙스로 나왔는데 컬러감이 정말 돋보이는 그런 슬랙스거든요. 저는 이거를 그냥 트레이닝처럼 입으려고 이렇게 코디해드렸어요. 딱 이 블랙 면 티셔츠와 그냥 이 슬랙스와 이렇게 세트로 판매할 거예요. 득탄가는 10만원이세요. 보시고 문의주시고 빠른 구매하시면 되세요. 딱 한 장 한 장 있습니다. 지금 입으신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냥 여행 룩으로 괜찮을 것 같구요. 여기 블랙 쪼리를 신으셔도 정말 예쁜데 지금 쪼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힐을 신었어요. 블랙 쪼리를 신으시고 그냥 면 티에 기본은 트레이닝 바지라고 보시면 돼요. 컬러감이 있는 포인트 주기 그런 바지라고 보시면 돼요. 고무 팬츠라서 옷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핏은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 면 띄기시고 3명 쓰신데 그냥 트레이닝처럼 입으시라고 이렇게 코디해드렸어요. 블랙 쪼리만 신으시면 되게 예쁘거든요. 이런 블랙 티셔츠와 길게 떨어지는 블랙 티셔츠와 이런 블랙 쪼리를 신으시면 좀 더 캐주얼하게 보일 수 있는 팬츠진 화이트 반팔 티셔츠랑 같이 입으셔도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컬러 자체가 컬러 자체가 이게 컬러감이 살짝 예쁜 파지텔톤 핑크라서 화이트만 입으시면 좀 더 하자는 느낌이 드겠죠? 근데 블랙이랑 매치하셔야 좀 더 나아야 블랙 쪼리랑 입으시면 예쁩니다. 화이트와 그냥 이런 슬리퍼에 신으시면 되게 멋스러울 그런 앨범이냐? 휴가로 보면 괜찮아요. 뭔가 컬러가면서 예쁘게 보이고 싶으시는 분들 득템에 가시면 되세요. 시중에 제가 계속 판매하던 제품이라서 저희 제품은 되게 버커리티 제품이라서 보시고 세트카로 가져가시면 되세요. 네 가볼게요. 잠깐 들어왔구요. 보시고 잠깐 아방이었습니다. 보시고 문의 주시고 득템 하세요.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안녕.